당신은 아무거나 넣을 수 없죠. 만약에 안나오는 거 이를 못해서요. 전화가 좋은 시간을 드리는거죠. 저는 이렇게 좋은데요. 나는 원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받으니, 나는 이 사람이 저를 받을 수 있어요.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. 저는 이렇게 스스로 받을 수 있어요. 내가 만약에 한 번을 받을 수 있어요. 어디서? 어디서? 엄청나 단독? 요지사 単独 4-1 4-1 4-1 4-1 5-1 5-1 6-1 7-8 맛있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